못 받으면요? 그런 건 안 하는 거죠 뭐 별풍선 이제 제가 대비기 때문에 70% 아프리카에서 떼는 거랑 세금 내는 거 이런 거 다 하지 않고 만약에 만 개를 받았다 하면 만 개 다 하고 에드벌룸까지 합쳐가지고 기부할 생각이에요 기부를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좋은 날이기 때문에 하려고요 아무튼 20만 축하드리고 또 봅시다 큰일이야 아니 근데 별 차이 없지 않아? 수정님 어디 갔어? 왜 민요린씨가 있지? 수정님 내놓으세요 근데 생활도 이쁜데? 그래 아 진짜 여러분 삶아서 별걸 다 해보네요 나도 별걸 다 본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방금 왔는데 이 은연은 뭐지? 저예요 처음 보는 강인대 팽가입에 있네요 누구세요? 나예요 지금 현타가 왔으면 왼손 살짝 들어죠 눈이 좀 커지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명란적 아닌가요? 아 잘? 토마토 아들은 알지 아들은 우주 아들 아들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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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딸 영원히 남는다. 뭐야. 방송 중에 있죠. 지금 방송 중. 아 미안해. 독자 뭐야. 공약 공약 공실이 공약 누구세요. 나는 예뻐서 되게 잘 어울리네요. 어떤 의미로 레전드님 그거. 엄마 전화 왔어요. 어 형아. 어 엄마. 너 일하고 있어. 네. 엄마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쁜 모습만 보이다가 오늘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예쁘지 않아요. 그래도 예뻐. 지금도 예뻐.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아니에요. 옆에 누구 있어요. 옆에 수경이 밖에 없어. 수경이. 수경아. 언니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 어버이날 이렇게 딸을 예쁘게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버이날인데도 깜짝 선물이구나. 네. 전화할게요. 아빠는 내일 전화드릴게요. 왜 슬퍼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왜 슬퍼해요. 다음 카페 실시간 인기가 보고 왔습니다. 네. 형수가 왔습니다. 좌표 찍힌 것 같은데요. 키키키. 어디예요. 다음 카페 실시간 8위 키키. 너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딸 영원히 남는다. 거짓말 아니라니깐. 좌표 찍혔다니깐. 형수 키키키. 댓글에도 여캠 포기했다는데. 여캠이에요. 이 분이 논란의 그 bj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여캠이에요. 저. 여러분 클릭하지 마세요.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탈퇴하세요. 아니 근데 악프로는 안 달릴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악프로는 안 달릴 것 같긴 한데. 저거 부끄러워요. 네이버에 분리카페 있다. 올리자 키읍. 어. 추정아 나무기 끼에 떴다. 아. 아 아아하하. 해복된 거 보냄. 봉시리낱 bats 아니고. 진짜임 확인하기요. 딱 answer. 참umes. 정안지타lim 다보다. 통찰시로 보면. 궁금한 게 여러분. 왜 toggle. 이거 이거 되게 별일 아닌데 왜. 이거 그냥. 그냥. 라고 안달려주는요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거 별일 아닌데 왜. 3골콩 3골콩 5골콩 9골콩 19골콩 어대시게 돌아왔구나 하이 Don't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 Hutt Hutt 2,3,4 Hutt 2,3,4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무사 너무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저 고생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뜻깊은 날이었어요 너무 감동적이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